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구마즈 접촉사고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방어운전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방어운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어운전이 의미하는 바는 내 주변에 다른 운전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게 방어운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접촉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접촉사고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방어운전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팁들은 초보 운전자들에겐 정말 소중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운전했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팁들은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안전한 운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팁은 운전 중에 절대로 핸드폰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동은 운전에 나의 모든 집중력을 쏟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변의 운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차를 주차했을 때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긴급한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 전화를 걸기 전에 주차장에 차를 대거나 아니면 적어도 갓길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교통 표지판에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 표지판을 보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과속을 하거나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교통 표지판에 집중함으로써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이곳에 정차할 수 있는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이 정보들은 방어원전의 아주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차가 한다고 해서 뭐든지 따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무조건 도로교통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앞차만 따라하다 보면 나도 교통법을 위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신호를 위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앞차에 너무 가깝게 붙지 않습니다 내 앞차량과 내 차량 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앞차량과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 앞차가 급정지를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적어도 내 차량과 앞차량 간의 거리에 차량 두 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 안전거리를 통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눈이 덮이거나 빙판길을 운전한다고 하면 더 긴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날씨에 따라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날씨는 자동차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운전 스킬에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나쁜 날씨나 해가 진 이후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밤에 운전하는 것이 능숙하기 전까지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를 함께 태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없는 주차장 같은 공간에서 겨울철 운전과 같은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차량에게 양보를 합니다 사거리에서 정차하거나 누가 먼저 가야 할지 곤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행하는데 그 사람도 동시에 진행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에 같이 탄 동승자의 안전 내 차량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까지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방어 운전을 잘 하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이 차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의 운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